왜 왔어? 미안해. 뭐가? 거짓말이었어. 신호로는 잤다 그런 거. 그게 중요한 예지여서. 네가 그렇게 딱...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자체가 이 마음 충분히 알았어. 네가 서령대 왜 지원했는지 알아? 나 지금 뭐라도 해야 돼. 서령대 수석 졸업이니 인디에나 박사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더라. 나 같은 첼리스트는 한국에 너무 많고 나 진짜 여유가 없어. 뭐라도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어서요. 전우야. 두 번째 이유는... 너랑 비슷한 곳에 서고 싶었어. 너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. 너의 옆자리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. 그게 내 노력이었고 내 사랑이었던 것 같아. 이제는 다 부지럽다. 그치? 그치? 으흐흐흐. 잘 가.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. 사랑이란 말로 얘기할 수 없나 봐. 너의 그 말들이 날 슬프게 해. 넌 이렇게 떠나가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. 차가워진 눈물까지 이별이라고 할 순 없잖아 조금 더 늦지 않게 나의 위로 돌아와 날 오지는 이 눈물까지가 내가 널 위해 안 주는 마지막 이석한 달다니까 내가 잘 지내줘